소나무가 없는 풍경은 한국의 풍경이 아니다. 소나무가 없는 강산은 우리나라의 강산이 아니다. 소나무는 이 나라의 산천과 강산의 진정한 주인이다. 소나무는 우리나라 바위투성이인 산천 풍경에 가장 잘 어울리는 주인이다. 우리의 조성들은 소나무는 임금의 자리를 상징하는 나무로 표현하였다. 임금이 나란 내를 보는 궁궐의 근정전의 어자 뒤에는 1월 5악도가 병풍으로 둘러있다. 1월 5악도 앞에 임금은 붉은 색깔과 금색으로 치장한 공룡포를 입고 용상에 앉아 나라의 모든 일을 본다. 1월 5악도에는 소나무가 해와 달, 오악과 어울려 나란히 그려져 있다. 1월 5악도에서 해는 임금이고 달은 왕후이며 오악은 곤륜산이거나 금강산, 묘양산, 지리산, 백두산, 삼각산의 다섯 명산을 가리킨다. 1월 5악도는 임금이 다스리는 우주와 천지를 나타내는데 소나무는 유일한 생명체로 강산의 주인으로 표현하고 있다. 생명은 빛에서 오는 것이다. 생명은 빛에서 오는 것이다. 생명은 빛에서 오는 것이다.